문제 주세요. ㅇ, ㅁ, 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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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ㅍ. 엄마 품 나왔어요, 엄마 품. 없어요? 아니, 나래 씨는 맞춰야죠. 아니, 나래 씨는 맞춰야죠. 저거다, 저거다. 자, 이름을 맞추시면 됩니다. 나래. 여명패골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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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명패골패. 아. 뭐라고 하셨어요? 여명패골패골. 여명패골패골. 야, 도영이가 죽어먹다니. 혀가 꼬여서 여명패골패골. 여명패골 ح이골패 골패골패. 여명패골 secretary Reynolds truth. 옆에 있으니까 닮아간다고. 감묵자흑이라는 거. 감묵영어 있죠. 그렇군요, 동현 씨의 바습판을 두고 소란스러운데. 연습을 했어요. 항상 써. 동현 씨 바습판. 항상 쓰셔. 연습문제. 오픈. 연습문제. 뭐예요, 이거? 하늘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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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어요. 와, 냄새 대박이다. 맛있게 드시고. 부여 주세요. 길어요. JR. 미에로 와이바. 성공. 바로 나가는 형. 최종까지 보여주면서. 와이밤. 존이 아니지, 먹은 게 너무 맛있네. 갑시다. 근데 피오하고 은근 많이 남아요, 뒤쪽에. 은근히 많이 남아. 피오한텐 질 수 없지. 갑시다. 피오 남고 팔골팔 남았습니다. 자, 골팔이 형님. 준비됐죠? 어, 피오 진지한데? 문제. 주세요. 가사는 길어요. 자, 가사는 길어요. 자, 가사는 길어요. 자, 가사는 길어요. 자, 무슨 씨 같기도 하고. ㅇ, ㅅ, ㅅ. ㅇ, ㅅ, ㅅ. ㅇ, ㅇ, ㅅ.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세 글자가. 키읍, 키읍, ㅅ. 이게 좀 키포인트 같은데. 자, 던지질 않고 있어요. 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안 던져요. 히트. 매운 거 먹을 때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앞에 거. 앞에 거. 매운 거 먹을 때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플레임이에요. 플레임. 오케이. 이게 플레임이야? 플레임이야. 이게 플레임이야. 가사에도 우리가 초파 초창기야. 알죠, 알죠. 그거 아는데. 미를 알고. 아침에 봐. 잘 오른 내 쿨피스. 쿨피스 들리네. 랩피스지 맞잖아. 여기서 힌트입니다. 이 안에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안에는. 야구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야구르트와 함께 뭐가 들어갈까요? 뭐라고요? 아! 뛰어! 뛰어! 아이!